미디어유스 이은경 기자, 재무제표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그 기업의 재무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현재 재무상황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이룩한 성과 그리고 세분화된 다양한 정보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 따라 총 5가지의 보고서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재무상태표 손입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우름표 주석이다. 각각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보들이 다름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른 보고서들의 추가적인 정보를 담는 주석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4종류의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산부채 자본을 모두 담은 재무상태표 기업의 재무상황을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이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세분화된 구성요소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등식은 자산등호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만약 재무상태표 상에서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회계 처리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 정태적 성격을 지닌 재무상태표는 한 기간 동안의 정보가 아닌 한 시점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재무상태표는 발생주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현금의 흐름과 상관없이 수익의 실현 또는 비용의 발생이 일어나는 당시에 거래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바른 기준에 맞춰 적절하게 거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손입계산서 기업이 이뤄낸 성과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다. 즉 수익과 비용 정보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손입계산서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등식으로는 수익비용 등호 단계순위익이 있다. 또한 손입계산서는 시점이 아닌 기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이기에 동태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발생주의 기준에 맞춰 표현된다. 순자산의 현황을 기록한 자본 변동표 기업의 자본의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재무보고서이다. 이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본이란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제외한 것으로 순자산을 의미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익여금 자본조정이익익여금 기타포괄 손익루계액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각 세부요소별로 거래를 기록한 것이 자본 변동표이다. 시점이 아닌 기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동태적 보고서이며 발생주의 기준에 맞춰 거래를 인식한다. 현금의 유익과 유출을 표현한 현금흐름표 기업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이다. 기업의 현금이 들어오거나 외부로 현금이 나가는 거래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보를 기록한다. 또한 현금뿐 아니라 현금성 자산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총 3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진다. 시점이 아닌 기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동태적 보고서이며 다른 재무보고서들과는 달리 현금의 이동에 따라 거래를 인식하는 현금주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할 때 재무제표는 참고해야 하는 지표들 중 하나이다. 재무제표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 또한 재무제표에 기록된 거래는 대부분 과거에 일어났으며 기업에서 더 나아가 관련 산업 또는 경제에 대한 정보를 미처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예상하고 평가하는 것은 각자의 개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